공로상 하나 둘 셋 개근상 하나 둘 셋 진상 조진상 아니 오늘 완전히 한파라고 그랬는데 날씨가 하나도 안 더워 안 추워 하나도 안 더워 아 헷갈려 지금 추운 거라 더욱라 헷갈려 어 일단 와인? 와인? 와인 한 잔씩 나랑 어울리는구나 화이트 와인 화이트 샴페인? 수비노 블랑 오 땡큐 수비노 블랑 수비노 블랑 봉수아? 네 봉수아 예? 봉수아 is night 봉수아 is day 예? 뭐야 이건 마셔도 되는 거야? 네 선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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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입맛을 돕고는 아 이 맛은 아 아 아 청포도가 아주 삭았어요 아 청포도가 아주 삭았어요 아 그니까 삭혔어 그 맛이 자 프랑스 음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빵을 많이 드시죠 호스로 호스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뮤즈 조시 아 아 아 아 아 이거 소세지인가 보다 하나 아 라면이 있나요? 여기 라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라면인데 저희 라면 먹겠네 어차피 라면 먹을 건데 감독님 시청자분들이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식에 소개해 주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가 못 먹고 맨날 뺏기니까 시청자들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불안하다 이쪽에서 다 먹네 불안하다 이쪽에서 다 먹네 여기서 못 먹는 건 저희 아니 먹으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아뮤즈 부시는 입맛을 도둑 위한 거니까 이거는 맛을 오우야 좋아졌다니까 이게 아니 이게 상상도 안 가요 진짜 솔직히 무슨 맛인지 먹으랄 때 빨리 먹어라 갑자기 또 스톱 이런다 음 오 마이 오 맛있어 이거 한국을 또 먹겠다 짭조롬해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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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조롬 맛있다 맛있다 오우 와 진짜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조금 담아줄까 멕스코는 맛있어 아 맛있다 네 선생님 너무 맛있어 네 선생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사실은 더 약으로는 이거 먹으니까 더 배고파 그러니까 너무 매고파 지금 너무 매고파 지금 우와 이거 저거다 습보다 습이다 습 양파 습 양파 습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양파 습은 진짜 맛있는데 고마요 빵이랑 같이 나와봐 나와봐 지현아 와 와 이거만 먹어도 든든한 냄새 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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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냄새 수근이 형 우리 양파슴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슬란드에서 양파슴 먹어봤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점심 미션은 줄 흘라기 와 뭐지 그게? 뭘 뭐야 그게? 어? 오 완전 쉽네 빨리 가세요 가세요 하나 둘 원피 민호 하나 둘 이혼 이거는 앞 순서분들이 그렇네 어려운 것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최대한 어려운 거 편도 해요 그러면? 편도 편도 한 번 정도 오케이 우리 진짜 진지하게 해보자 원 웨이 원 웨이 민호야 민호야 부탁한다 여기 보세요?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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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무슨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장의사 하나 둘 셋 판사 하나 둘 셋 병원사 땡 나 간호사 생각하고 있어 병원사 땡 나 간호사 생각하고 있어 의사 간호사 옆에가 의사 요리사 판사 의사 변호사 천하 장사 진짜 아 진짜 간호사만 생각하다가 진짜로 와 이거 왜 넣지?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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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요새상 바겟 찍어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맞춧 서비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크레베 이거 무슨 맛일까 이거 뭐야? 새우야? 아 연어 위에 연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여기는 입맛이 계속 돋으네 와 입맛 돋다가 그냥 독 올라서 그냥 이거를 맞추면 음식 내오면 안 돼요? 미치고 못 참고 버리겠는데 진짜 네 파이팅 파이팅 집중 편도입니다 편도 편도 저쪽부터요 편도 무슨 무슨 방으로 끝나는 말은 안방 하나 둘 셋 노래방 하나 둘 셋 옆방 하나 둘 셋 피시방 하나 둘 셋 사랑방 하나 둘 셋 찜질방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밑에 밑에 뭐가 있어 또 빵이구나 맞춘 거 아니에요? 맛있어 먹어줘 와 일단 맛이 어떠세요? 흐르는 강물에 거꾸로 거슬러오는 심찬 연어의 맛이 느껴져요 메인 디쉬 먹기 전에 샐러드 먹는 느낌 우와 근데 느끼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소스로 이게 느끼하면 확 잡아줘 응 상큼해 맛있어 어 여기 완전 될 스타일이야 진짜 맛있어 자 이제부터는 왕복으로 갈 겁니다 와 이제부터 메인인가 보다 와 이 정도면 충분히 먹었어 사실 와 진짜? 응 이렇게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와 전복보다 와 프랑스 하면 전복이지 또 오 전복 오 전복 와 이 비싼 거를 오 오 이번 음식은 전복 깜빡 아 맛있지 아니요 음식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왕복으로 한번 갈게요 오케이 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왕복입니다 수곤아 너부터 할래?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강덕 어 여분에 이 글질로 쭉 갔다가 왕복 다섯 박자 딱 글질로 보내줄까? 한 번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뭐 그러면 그렇게 예 분위기 전화나 해보자 예 군식집에 메뉴를 해주세요 참치김밥 순대 떡꼬치 네 치즈김밥 꼬마김밥 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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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김밥 오뎅 소고기 김밥 오뎅 라면튀김 땡 라면튀김 라면은 흔적이 없어요 왜요? 내가 일부러 내가 그래서 김밥 던져준 거거든 종류별로 하라고 잘했어 진짜 잘했어 라면튀김 왜 없어요? 왜 아무도 공감을 못해주세요? 그 라면 하나 있는 거 반 쪼개가지고 요거트 튀겨가지고 설탕이랑 이렇게 무쳐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분식집에 어 아니 본인이 안 먹어보셨으면 그거 땡긴 건가요? 라..뻑기 아니지? 라튀김? 대국민들이 지금 대국민들이 지금 드셔보신 분들이 지금 어 저거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 분들 아니 그거는 튀겨 먹긴 했는데 분식집에 파야지 그게 라면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 라면튀김 집에서 해먹는 거 여기서 지금 송민호씨가 설명한 저 음식을 난 먹어본 적이 있다 집에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 분식집에서 사먹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 있어? 저는 없는 거 같아요 너도 없잖아 자 실패! 어 근데 이거 되게 할만한 거 같아요 근데 못 먹고 있잖아요 희망을 봤어 아니 뭔가 될 거 같아 전복은 어때요? 우리가 아는 그 전복이에요?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럴바니 새콤달콤 먹는 게 낫지 않아요? 이게 전복이 새콤하다는 게 소스가 그지? 그지? 그거지? 근데 경영님 이번에 색다리 내가 저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앉아있는 거 아 우리가 안 된다 보고 아 안 맞추고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홍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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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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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냄새 너무 차 우와 엄청 고소해 감자튀김 당튀? 포테이터 또 나와 뭐가? 아 이거 버리라고 버리라고 줄 필요 없는데 통합 이번에 꼭 하자 이거 다시 거둬가시는 것도 되게 고생하실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예의가 아니다 된다 된다 자 우리나라는 아이돌 당국이죠 예 예 예 제발 그룹의 이름을 대세요 하나 둘 셋 엑소 동방신기 하나 둘 셋 비투비 슈퍼주니어 H.O.T 하나 둘 셋 제스키스 신화 블라비 아이콘 B.A.P 뭐야 하나 둘 셋 위너 위너 예 진짜야 근데 이거는 이건 진짜예요 예 문담이 아니라 어? 굳었어 이거 야 밥 못 먹겠는데 내가 먹어야지 땡 땡 땡 이거 진짜 쉬운 결과물 아니다 네 이거 진짜 어려워 갑자기 나타나는 생각 안 나 위너로 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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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위너 위너 우리 위너 잘 먹겠습니다 깔끔히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야지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깔끔하게 감자도 말도 안 돼 되게 양념이 돼 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우와 그렇지 먹어봐 아 아 폼 아 당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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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게 포크구나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이제 프랑스식인가봐 이렇게 이렇게 음 와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? 응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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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슬랑이 생각난다 달팽이네 맞습니다 우와 아우 와우 와우 오 근데 냄새 너무 좋다 vero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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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니고, 먹어보고 싶다. 자, 가볼게요. 이번에도 쉽습니다. 왕복입니다. 중국집에 메뉴를 대주세요. 하나 둘! 마파두부! 샥스피! 깐풍기! 울면! 기스면! 유산슬! 기스면! 유산슬! 짜장면! 짬뽕! 쟁반짜장! 삼선짬뽕! 난자반스! 대박! 대박! 안무 다 해가지고! 계속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! 다 했어! 안무 다 해가지고! 와! 정의! 나 형 쌍봉 보러 갔잖아! 와! 호흡이 너무 좋은데? 향수가 안 나왔지 형? 안 했어? 어려운 걸! 어려운 걸! 이게 팀워크이지! 이게 팀워크 아이가! 먹어주마! 감사합니다! 프랑스 달팽유입니다! 먹어주마!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! 감사합니다! 우리 다들 맛있게 먹어주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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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! 나이프 들어갑니다! 먹어주마! 맛있어! 이거 그냥 원샷 때도 될 거야? 그냥 이런 거 그냥! 다른 소스는 없이! 맛있어! 패스트리입니다! 패스트리! 밑에 있는 게! 뭐라고? 파이! 파이 같은 그! 맛있다! 그냥 완전 내 스타일이야! 내가 원래 프랑스 스타일이구나!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? 우와! 이게 뭐지? 스테이크인가? 저게 그거 아니야? 그 맛살 뭐지? 고로케? 고로케! 약간 고로케 같은 느낌이야? 칠리죠! 밑에가! 칠리 소스죠! 이건 내 스타일! 아!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냄새난다! 진짜 맛있겠다! 우리 할머니가 프랑스 요리 잘하셨는데! 뭐라고? 양평이 일에서 프랑스 요리 잘하셨는데! 할머니가 해준 거랑 똑같네! 비주얼이! 그렇게 먹기 싫다고 했는데 아침마다 이거 꼭 먹고 가라고! 이거를! 아무거나 대신 했나요? 네! 네! 우리들이 늘 익숙한 그 종목! 사자성어를 대해주시면 됩니다! 하나 둘! 고진감래! 하나 둘! 바이오블그! 유유상종! 하나 둘! 지피지기! 임진양태! 땡! 임진양태! 땡! 땡! 이덕못해! 어차피 갔다와도 틀렸겠다! 상고 철회여! 다 나이도다! 갑자기 생각 하나도 안 났어! 숲 sono sang Gi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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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tale Perai 양lä比較 chopper 양 known to Frau Title 네 글자 이상의 打 olar 죄송해요 화이팅! 프랑스 بang Ravi 尺 이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땡은 확실히 아시더라고요 땡으로 갑자기 들어가요 오늘 확실히 아셨대요 메인 스테이크! 이게 메인이네 안심으로 이 버섯 같은 건 뭐예요 위에? 또 이쪽에서 가요? 여기 그냥 편도? 편도? 왕복! 왕복 극복 유행을 바라지 말죠 제대로 가시죠 형님 준비됐나? 네 됐지요 자 이수근 붙어 아니 왕복하면 무조건 형이야 묻지도 마 왕복을 하면 수고라 미안해 호동이부터 가버려 그냥 호동이 형 호동이 형? 응 무슨 무슨? 우리 너무 앉아있는 거 아니야 좀 마지막이 아니에요 딱 서봐 다들 지금 다 오케이 이거 빠져가 안돼 저 맨 끝에 한 번만 봐주세요 빠져가지고 맞잖아 야 아니 본인 에어컨 바람 쐬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를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진짜 형 야 순수하게 맞아 하나 딱 입고 예로 주면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꺼 두 개를 생각해야 되잖아 딱 이 자리가 아 아 문제는 천천히 할게요 무슨 무슨 통 예? 어? 이거 많다 여러 분 나는 말입니다 뭐? 하나 둘 셋 정보통 하나 둘 셋 두통 하나 둘 셋 치통 하나 둘 셋 생리똥 하나 둘 셋 개볼XX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개볼XX 아 잠깐만요 개볼XX 아 잠깐만요 두 통 치통 생리똥 개볼XX 아 잠깐만요 아 히어링 아니 왜 안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라 아니 씨 두통 치통 아 여기 모르면 어떡해 아니 야 구육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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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통 치통 생리통이 와버리니까 야 알통 아 아 맛이 어떠세요? 두통 치통 아 안심 너무 궁금하다 국는 잘 생각하네 이제 여러분 아쉽게도 레인 음식이 끝났고요 네 마지막 디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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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저트는 된다 희한하게 다시 앉아야겠다 인페미넌 우리 할머니가 되게 잘 만들어줬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이거 꼭 먹으라는데 할머니가 아 근데 장바 끼고 있으니까 나 그 명품 매장에서 막 그 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마지막 디저트를 두고 네 제이슨 디저트 먹어야지요 천천히 드세요 아니에요 제대로 해 진짜 진짜 아 이거 때문에 안 들렸네 내가 잘 너무 잘 들렸네 이제 네 가봐요 그래 뭐 그래 이래서 살까요? 툭 해 그냥 에이 무슨 무슨 국으로 끝나나요? 국 예 하나 둘 셋 미약국 하나 둘 셋 솔국 하나 둘 셋 곰국 하나 둘 셋 방송국 하나 둘 셋 김칫국 하나 둘 셋 시래기국 하나 둘 셋 차돌 김칫국 하나 둘 셋 차돌 김칫국 맞지 맞지 떡국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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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 하나 둘 셋 갈칫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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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갈칫국 갈칫국은 없다 갈칫국은 없다 갈칫국 있잖아 차돌 야 잠깐만 있어봐 그거 갈칫국을 어떻게 먹어야 먹었다고요 어렸을 때 갈칫국을 먹었다고요 어렸을 때 갈칫국을 갈칫국을 먹는다고요? 갈칫국은 제주도에 토소금식이에요 와 토소금식이에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갈칫국을 먹는다고요? 갈칫국은 제주도에 토소금식이에요 와 토소금식이에요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와 나 가만히 있다가 지금 알아 가만히 있다가 와 콧나왔나고 그냥 이제 알아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 제주도 토소금식 와 너는 당황받을 거야 아마 갈칫국 맛있는데 갈칫국이 있어? 갈칫국이 있어? 무 쓰러나가지고 그거 얼마나 시원한데 갈치조림이 아니에요 그러면? 원하러 차돌 된장국까지 제가 봐줬어요 차돌 된장찌개인데 차돌 김칫국 있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여기서 땡 안 하시고 넘어가셨잖아요 어 맞아 맞아 저희 신선이 이게 룰이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거기서 땡 했었어야 되는데 아 찜찜 찜찜해 찜찜하긴 해 찜찜하긴 해 한 번 하자 네가 찜찜하다 그래 나 찜찜하니까 갈칫국 찜찜하니까 갈칫국이 왜 찜찜해 제주도에서 갈칫국은 안 찜찜해 갈칫국은 안 찜찜해 제주도고 나는 진짜 왜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갈칫국을 한 게 진짜 어릴 때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국으로 먹었던 갈칫국이 오 하는구나 하는구나 진짜 마지막입니다 상 예? 예? 상 오케이 상이 형 하나 둘 셋 밉상 하나 둘 셋 진상 밥상 장녀상 하나 둘 셋 공로상 개근상 하나 둘 셋 진상 조진상 진상 진상 조진상 진상 우둥상 얘가 일부러 개근상 천천히 나 일부러 장인상 우둥상 최우수상 대상 이쁨 미소상 이쁨 미소상 진상 그래 그런 거 하라고 안 한 건데 진상 했었어요? 진상이라 형이 일부러 개근상을 천천히 던져줬잖아 그러면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장녀상 금상 은상 장상 조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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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상 조진상 조진상 자유 자유 여신상이지 니가 왜 조진상이야? 자유 여신상이었어 자유 여신상이었어 자유 여신상도 있었는데 자기를 몰라봤어 자기를 니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조진상이야? 조진상 조진상 니가 조진상이야? 작년 자유 여신의